무더위가 우리 곁으로 성큼 찾아왔습니다.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. 북태평양 공... 북태평양 고... 이 평년보다... 평년만요? 날씨 변경이 아주 크다고 하네요. 이번 여름은 정말 더울 것 같네요. 근데 혹시 올 여름이 안 더울까 봐 걱정하실 분들 계신가요? 그래서 에어컨 구입이 망시어... 망시어... 그래서 에어컨 구입이 망설아지신다고요? 올 여름 최고 기온이 30도 미만인 날이 24일 이상이면 삼성 하우젠 제로에서 20만 원씩 총 40억을 에어컨 구매 고객께 쏜다고 합니다. 벌써 등뒤가 서늘해지셨죠? 이런 걸 누가 생각했을까요? 삼성 하우젠 제로와 함께라면 올 여름 무더위도 걱정 없겠죠? 지금까지 사계절 시원하게 하우젠 제로의 기상정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